아니 우리 매니저는 이런 거나 좀.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 위주로 뭐 그렇게 그런 식단을 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 김가인 씨의 손맛의 집밥과 현돈 씨와 이렇게 우리 연결을 시켜드립시다. 진짜 기대됩니다 예 진짜 기대된다 야 맛있겠다. 여기에 그 그 요리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조미료가 한 개 나더라는 거야. 그냥 천연으로만 맞을래. 그럼 파김치 형 파김치 한 번만 딱. 감사합니다. 파김치가 예술이에요. 호동 형이 파김치로. 봐봐 봐봐 봐봐. 이 집 파김치 우리 킹수 파김치로 인정한 파김치야. 젓갈이 전라도 지금 어쩔 때는 좀 과해요. 그 향이 나면 저는 별로 그런데 적절하게 젓갈이 튀어나온 직전까지 딱 맞춘. 아직 덜 익었는데도 맛있네요. 우리하고 맛이 비싸게. 아 현도가 야 식도라 이게. 간장게찜은 처음 들어보지 않니? 간장게장 간장으로. 이거 딱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빨아 땡기네. 땅끝마을까지도 갈려고 그랬어. 근데 와 이게 우리 집에 이게 웬 호강이냐. 이 정도 껍데기는 너무 어때. 잘 먹는다. 맛있지? 맛있지? 이게 밥도둑이야 이게. 이게 간장게찜이라는 느낌은 들기 이전에 맛있는 게찜 같아요. 된장이. 된장이 들어왔어. 안경을 갈게요. 내가 눈을 깜빡이는 걸 안 보일까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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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치가 먹는 방법은 있다더라 영화에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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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부모님의 손맛이 그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울 때. 뭐가 제일 딱 음식이 땡기니?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쪽은 신우주 쪽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에 함경도 북청인데. 아 안정적이시네?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육개장 그쪽인데. 양지머리로 국물을 낸 소고기 국이의 그런 여러가지 변형이 있어요. 양지머리로? 네. 이복식 국밥이라고 소고기 국밥이라고 했는데. 어? 그 양지머리로 국물이 정말 잘 우려넣은 국을 먹을 때는 어머니 생각이 좀 나죠. 그러니까 이복식 고기 국밥이네? 그렇죠.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네.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항상 식사하실 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굴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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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구미가 최고죠. 또 다리처럼. 그래서 보통 집 밥은 누구로 먹어요? 이 친구들아. 진짜 내가 부르고 싶은 동생이 있어요. 여기 같은 커뮤니티에 사는데 운동하는 동생인데 혼자 살아요. 아어. 운동하는 동생인데. 죽는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맨몸으로 하는 건데 되게 작고 귀여운 나만의 동생이에요. 작아요? 작고 여리고 되게 귀여운 동생인데. 수영도 멤버로 나오는데 뭐지? 작고 귀여운? 어, 많이니? 많이? 어디야, 많이? 어, 많이니? 많이? 어디야, 많이? 진짜, 여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처음 봤어. 많이야, 네가 여보세요 하니까 다 알아들었어, 뭔지. 진짜야. 어, 많이니? 어서 슬리퍼 신고 이리로 넘어와. 맛있는 거 오늘 먹자. 그 맛이 빨리 와. 그러면 어서... 최영만의 먹방을 모르는 거야? 최영만의 먹방, 어서 와. 어? 오늘 뭐, 사상 최고예요, 오늘 먹방이 예고된. 한 그릇 세 명 정도 오랑 같아, 지금. 그렇죠, 이제 밤 한 끼로 맛있게 먹읍시다. 예. 아니, 아무리 요리를 해도 칼질은 안 늘어. 반달 모양으로 우물을 좀 두껍게. 사태고기를 훅푹 삶아야지. 빨리 삶지 않나? 건져가지고 먹기 좋게 썰어서.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푹 한번 끓이면 우리가 먹히게 맛있는 거야. 맛있어. 자, 이제 빨리 밥 먹읍시다. 왔어, 왔어, 왔어. 자, 저 평안도시. 아, 진짜 근데 맛이 어떨지 진짜 모르겠어. 라면 다섯 개 끓이온는데. 이거 맞나? 어, 맞습니다. 세 명 비슷해요? 모영이.